안녕하세요. 이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제조사팀장 김준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지적제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지적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이천시 지적제조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진배경, 사업개요, 사업절차, 경계설정기준, 조정금산정, 협조사항 및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여 년 전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면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와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지적제조사 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지적제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송산지구 등 12개 사업지구를 추진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천시장으로 사업비는 4억 2천여만원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구선정사유는 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의 정도, 협업추진, 민원발생여부, 토지소유자요청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오루형, 복합적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불규칙형, 측량성과간 이격 또는 증복이 발생한 공백형 또는 증복형입니다. 먼저 송산지구 지적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송산리 208-1번지 1원, 207필지 66,000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73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죽당지구 지적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발업 죽당리 809-10번지 1원, 165필지 89,000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86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도함지구 지적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도함지 212-1번지 1원, 169필지 54,000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62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수화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화리 16-5번지 1원, 243필지 13만8,000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120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장암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15번지 1원, 172필지 88,000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94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목리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목립 159-2번지 1원, 195필지 10만2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111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대대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대대리 347-2번지 1원, 125필지 6만6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64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구시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구시리 207번지 1원, 152필지 10만4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82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송곡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송곡리 299-1번지 1원, 150필지 7만6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80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원두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원두리 194-8번지 1원, 239필지 18만2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99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행죽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행죽리 185-5번지 1원, 179필지로 7만6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78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과 불규칙형입니다. 다음은 신필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신필리 185-1번지 1원, 173필지 15만4천제곱미터로 토지소유자는 76명, 지적불부합 유형은 편의형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에 지적제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합의를 통해 임시경계점 표지가 설치되고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확정경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가 됩니다. 경계설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상관습에 의한 경계설정순으로 경계가 설정하며 이 방법에 따라 지적제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제조사 측량에 따른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시에 납부하고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시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이때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 금액이 원칙이며 토지소유자 협의에 요청 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사업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해야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완료 공고 전까지는 경계보건측량, 지적공보로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건물 경계조촉해소, 맹지해소, 토지정용화 등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며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간 경계분정이 해소되고 경계분정 비용이 절감되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